안녕하세요. 판도라의 격리실무. 이번 시간에는 연말정산 관련 전표회계처리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지 집합건물 회계 컨설팅에서 대표로 재직하고 있고요. 에듀파에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2020년 연말정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2020년 연말정산이 발생을 하면 그 금액의 잔액이 값근세와 주민세가 있죠. 여기는 이 단지는 값근세가 2458,480원이고요. 그리고 주민세가 245,380원을 황급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연말정산은 추징이 될 수도 있고 황급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가 추징이 될 때는 지금 직원분들한테 걷어서 더 납부를 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황급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황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황급이 되는 것은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하나는 직접 분야 현금을 가지고 나오면 그거를 가지고 황급을 하는 방식이고요. 두 번째 방식은 급여에 넣어서, 재직자의 경우는 급여에 넣어서 상계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여기 보시면 2020년 연말정산 값근세, 주민세가 발생을 했고요. 다음 달에 연말, 그 2020년 2월에 납부할 금액이 있죠. 이때는 연말정산에 우리가 연천징수 신고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죠. 보통 3월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대부분. 그래서 2월 납부를 할 때, 2020년 당월 22만 1810원이 발생을 했어요. 예수금으로. 그러면 그만큼을 차감을 해줄 수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미리 낸, 원래는 245만 8480원을 황급을 받아야 되는데 나는 황급받지 않을게. 그냥 앞으로 여기서 까서 낼 거야. 그래서 차감해서 낼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45만 8480원 중에서 2월에 발생한 22만 1810원, 이 금액을 차감해 준 금액입니다. 그럼 잔액이 남겠죠. 그리고 그 금액이 다음 달에 연말 남으면 그 금액에서 또 3월에 발생한 예수금을 차감해 주고 4월에 발생한 예수금, 5월에 발생한 예수금을 차감해 주는 형식으로 합니다. 그런데 값근세와 그냥 값근세만 해드리는 게 아니고요. 값근세와 주민세는 별도로 이렇게 서로 표기가 됩니다. 여러분. 나눠서 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요 맨 마지막 9월분을 보겠습니다. 요거는 여러분 실질적으로 연말정세한 값근세 잔액이 실제로 납부해야 될 그 달에 발생한 값근세보다 더 적죠. 여러분 더 적게 됩니다. 그럴 때는 다 어차피 이 돈이 이제 모자라는데 100원밖에 없는데 120원 납부하려고 하면 납부할 수 없잖아요. 100원만 납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달, 마지막 달에는 남은 잔액을 가지고 이렇게 납부하게 되는 겁니다. 주민세도 마찬가지로 실제로는 3만 640원만 남았는데 그 달 발생한 게 3만 4천원이에요. 그러면 차감할 수 있는 연말정산 차감액은 3만 640원만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이걸 어떻게 회계 처리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2월분 급여 발생해 연말정산액 지급시 급여는 2,450, 재수당은 1,000만원 4대 보험 합산은 200만원 2월 발생 값근세 예수금은 22만 1,810원 2월 발생 주민세 예수금은 2만 2,180원 2020년 연말정산 금액은 2,70만 3,860원이었어요. 이거는 값근세와 주민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러면 최초의 급여 발생 2월분에 급여를 지급할 때 여기에 넣는데요. 급여 2,450만원 재수당 1,000만원 가지급 혹은 미수금 270만 3,860원 여기 위에 있는 연말정산 금액이 여기로 쏙 들어왔습니다. 가지금 가짜로 지급했다 혹은 미수금 앞으로 거둘 돈이다 라는 개정과목을 쓰게 됩니다. 옛날에는 대부분 가지급금을 썼는데요. 요즘은 미리 걷어둔 돈 미리 앞으로 받을 돈이다 해가지고 미수금을 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급여랑 재수당 금액은 어떤 금액이죠? 지급 금액이죠? 그리고 4대 보험 값근세 주민세 예수금은 공제 금액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러분 이 연말정산은 어디에 들어가요? 지급에 들어가요? 공제에 들어가요? 공제에 들어가죠? 그런데 공제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표기가 돼요? 마이너스로 표기가 됩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마이너스의 마이너스는 플러스죠? 그래서 차변의 지급 금액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차변의 가지급 혹은 미수금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재예금은 이 금액을 이만큼을 더 줘야 되니까 재예금도 그만큼 늘게 되겠죠? 자 그러면 3월 10일 날에는 우리가 이제 납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금을 보통은 예수금 대 재예금에서 이렇게 납부를 하잖아요. 그죠? 예수금 대 재예금 이렇게 해서 납부를 하는데 이때는 실질적으로 돈이 나가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낸 금액에 대해서 차감을 해주는 형식으로 가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수금 2월 값근세 납부분하고 가지급 혹은 미수금 값근세 연말정산 값근세 상계를 해주는 겁니다. 여기까지도 어렵지 않으시죠? 발생한 연말정산에 대하여 직원들에게 급여로 선지급해 줬기 때문에 가지급 혹은 미수금으로 회계 처리하고요. 차월부터 차월부터 납부해야 할 예수금 대신에 가지급 혹은 미수금을 차감하는 형식입니다. 모두 차감하면 그때부터 예수금 거둘 것으로 납부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천원을 내가 그 먼저 우리 저희가 이제 어떤 저희가 단골집이 있어요. 단골집이 있는데 거기서 맨날 밥을 점심 때마다 시켜 먹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10만원을 먼저 냈어요. 10만원을 내고 밥을 계속 시켜 먹었어요. 뭐 2만원 3만원 4만원 이렇게 하고 나니까 2만원을 시켰는데 거기는 잔액이 15,000원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5,000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그냥 현금으로 주면 되죠? 원래는 그 그날 그 식비는 2만원인데 남은 돈이 15,000원밖에 없으면 5,000원이 남은 돈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지급해야 되죠? 그것과 같습니다. 이것도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먼저 저희가 받을 아니면 두 번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분한테 돈을 원래는 그쪽에다가 돈을 원래 주는데 먼저 우리가 먼저 받을 돈이 그 사람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10만원을 우리한테 줄 돈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분의 용역비를 매달 2만 5,000원이나 3만원씩 이렇게 내야 돼요. 그러면 그 돈이 그 돈을 다 차감될 때까지는 돈을 안 내어도 되겠죠? 대신에 마지막 달에 그분이 원래는 2만 3만원씩이어서 4개월째 되니까 3, 40이어서 만원만 남았어요. 그럴 때 만원은 차감하고 상계처리하고 2만원은 현금으로 내는 게 맞겠죠? 그렇게 처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달이 왔어요. 제가 아까 방금 말로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거둔 돈 우리 2월에 원래 내야 할 그 돈 내야 할 돈보다 연말정산 미리 낸 돈이 적어요. 그죠? 그럴 때는 현금으로 납부합니다. 그 차액에 대해서 이해되시죠? 모자라는 금액은 재예금으로 처리합니다. 제가 현금이라고 말했다고 해서 이거를 진짜 현금으로 갖다 내는 거 아니에요. 재예금 통장에서 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위에는 다들 이제 급여에서 정산한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는 어떻게 된 거죠? 여기 보니까 두둥 퇴직자분이 있어요. 그죠? 퇴직자분 200만 원 퇴직자다. 이게 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원래 연말정산은 누구 것만 해야 돼요? 재직자분만 해야 되죠? 퇴직자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전에 그 사람 퇴사했을 때 그 다음 달에 다 퇴직정산하고 그 다음에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제출하고 원천징수 영수증 신고하고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이 회계 담당자가 이분에 대한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도 신고 안 했고 원천징수 영수증도 신고 안 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퇴직자분도 신고하는 거죠. 그런데 원칙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됩니다. 사실은 2020년 12월에 가서 수정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원칙적으로 맞아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면 번거롭다 보니까 이 퇴직자분에 대해서도 그냥 재직자의 같이 연말정산을 신고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옳다라고 절대 말할 수 없고요. 그런데 이제 세무사에서도 아는데 이것까지 지적하지 않는다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걸려서 가산세를 납부할 수 있겠죠. 그죠? 이게 옳은 회계 방식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제가 회계 처리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세무처리 방식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재직자가 아닌 퇴직자에게도 환급이 있는 경우고요. 발생을 할 때는 재직자분과 퇴직자분으로 나눠서 처리를 하셔야겠죠. 왜냐하면 재직자는 급여에 넣지만 퇴직자는 급여에 넣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직자분의 급여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급여 재수당 그리고 가지겁금 혹은 미수금 재직자분에 대해서 넣는 거고요. 재금 재금 사대보험 이월 발생 가수금 값근세 예수금 이월 발생 주민세 예수금 이렇게 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조금 차이가 재금의 금액이 여기는 34256010이고 여기는 34959870이죠. 이거 금액은 어떤 거 차일까요 여러분? 요 73,860원 차이겠죠.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제의 공제 마이너스의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플러스가 됐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재직자분은 여기 이제 이거는 정말 말 그대로 우리 월급 명세서 급여 명세서 보고 그대로 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퇴직자분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퇴직자분은요. 실제로 급여 대장에 넣을 수가 없잖아요. 급여에 그래서 실제 돈을 그냥 환급을 해주는 겁니다. 재예금으로 그래서 가지급 혹은 미수금 하셔가지고 재예금 재예금으로 환급해 주시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요 두 개를 더한 금액이 연말정산 총 환급액이 되는 거겠죠. 200만원이라 70만 3천 860원 여기 가지급금 혹은 미수금 우리가 이제 이만큼 살려줬잖아요. 이만큼 상계처리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납부 시에는 납부 시에는 같아요. 그래서 예수금 2월 발생분 예수금 2월 주민세 발생분 이렇게 해서 납부하시고요. 가지급 혹은 미수금을 연말정산 각금세 주민세로 상계처리하시면 됩니다. 발생대 가시금 가지급금 혹은 예수금을 예수금과 상계처리했고요. 마지막 달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금 예수금 그래서 가지급금 혹은 미수금으로 처리하시고요. 남은 돈 즉 먼저 내야 될 돈 먼저 우리가 준 돈 그거보다 이제 우리가 내야 될 돈이 많아지면 재예금으로 처리하시면 된다 얘기입니다. 아까 앞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죠? 연말정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 하시기 때문에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요 내용은 그 제가 엑셀로 좀 요 앞에 있는 맨 앞에 있는 표 있잖아요. 요거는 제가 한번 만들어서 여러분 저기 요 자료는 요기다 금액을 아 요거 말씀 만들었구나. 금액을 요기 요기 있는 주황색에 있는 입력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발생한 각금세 예수금 그리고 잔액 부분 요 최초 잔액 부분에 입력을 좀 해주시고 맨 마지막 달의 금액도 임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럼 자동으로 나올 수 있도록 제가 만들었는데요. 사실은 더 이렇게 잘 만드신 저희 그 사이버프린스님이 더 잘 만드시는데 일단 제가 먼저 만들어봤습니다. 요거는 요 엑셀 프로그램이랑 전반적인 내용은요. 요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이지 집합건물 회견 컨설티 교육 카페 HTTPS 카페 네이버 닷컴 이지 빌드 요쪽으로 들어오시면 되시고요. 혹시 저희한테 궁금하신 이지 집합건물 회견 컨설팅에 회계대행 부과대행 그리고 회계 점검 그리고 교육까지 연계돼서 가르쳐드리니까요. 저희한테 궁금하신 거 있으면 이쪽으로 연락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